만약 비 대신 음식이 내린다면 어떨까요? 어느 천재 과학자의 괴상한 개발 이야기? 오늘의 영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통화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 괴상한 발명품을 개발했던 플린트 학교에서 누가 놀린들, 그의 발명에 대한 열정은 끊이지 않았고, 실제였으면 노벨상을 탈 만한 발모제와 기가 막히는 여러 발명품을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의 고향 꿀꺽퐁당이라는 작은 섬은 정어리 사업으로 유명했지만 얼마 안가 망했고 남은 정어리는 주민들의 차지가 되어 정어리만 먹는 암울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 발명품을 개발하는 천재 플린트 물을 음식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섬을 넘어 전세계의 평화를 부를 수 있는 발명품 그런데 전기가 부족했습니다. 마을의 시장은 여전히 쓸데없는 정책만 펼치는 중 무슨 그지같은 정어리 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이 섬에 파견된 인턴 기상캐스터 샘이 도착하게 되는데요. 날씨 중계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 플린트는 마을의 정기를 이용해 발명품을 다시 테스트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발명품은 저 멀리 하늘로 가버렸죠. 심지어 정어리 랜드는 무너져버린 끔찍한 상황 모두가 플린트를 쏘아볼 때 플린트는 자신의 발명품을 좋게 봐주는 샘과 만나고 얼마 후 하늘로 갔던 기계는 비를 변형시켜 비가 아닌 음식을 내리게 만듭니다. 샘은 바로 생중계를 시작 플린트는 기계에 이름을 붙이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음식 기계라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플린트는 샘에게 다른 음식을 만드는 기능도 속에 타이핑만 몇 번 해주면 기계가 알아서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이곳에서 기계에는 점점 무리가 가기 시작 플린트의 아버지는 이런 최신 문명에 거부감이 들었고 플린트는 기계에 무리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주민들의 부탁 때문에 계속 기계를 가동했습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섬에 된 이곳은 전세계로 소식이 퍼졌고 오는 토요일 방문의 날을 맞아 전세계의 사람을 초대하기로 하는데요 플린트는 샘과 데이트를 하며 눈이 막기 시작 최고 유명인이 된 플린트는 아버지에게 스테이크를 대접하는데 어째 이상한 사이즈의 스테이크가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쌓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기계를 당장 중재해야 했지만 욕심 많은 시장이 집까지 쳐들어와 계속 음식을 만들기를 강요 토요일이 다가와 수많은 사람들이 섬에 방문하는데 플린트를 찬양하기 시작하자 거대한 파스타 토네이도가 나타납니다. 기계 과부하로 인한 음식 재난이 시작된 가운데 정신나간 시장은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 기계를 가동 샘은 선뿐만이 아닌 음식이 전세계를 뒤엎을 거라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또 실패에 따른 사실에 숨은 플린트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위로해 주었고 이제껏 발명한 발명품들을 총동원해 기계를 멈추러 향합니다. 아이, I had a weird dream like this once! 아뢰! 연락王! 플라스틱이 충전해 기계가 있는대로 거대한 미트볼 보호막을 만들어 놓은 음식기계 그 안은 수많은 음식들과 기계를 지키는 음식괴물들이 존재했고 어떻게 잘 통과해 이들은 내부에 도달합니다 뜨거운 기름에 튀겨지는 감자튀김을 밟으며 지나가고 마을 주민들은 토스트로 대피용 배를 만듭니다 플린트 일행 앞에는 통닭괴물들이 나타나는데요 어렸을 때 자신을 놀리던 브렌트가 처음으로 도움이 되었고 음식기계는 이제 전세계로 음식을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플린트는 마침내 음식기계 앞까지 도달했죠 플린트는 기계의 눈을 피해 서서히 접근하는데 바이러스를 심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플린트는 자신을 개발한 스프레이 신발로 입구를 봉쇄해 기계를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세계로 퍼졌던 음식구름은 없어졌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으며 플린트와 샘은 연인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체스터브이 어질러진 마을을 청소해준다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플린트가 존경해온 과학자로 플린트의 가능성을 보고 함께 일을 하자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흑심이 있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플린트와 주민들은 체스터가 제공해준 임시 거처에 도착 플린트는 바비라는 말하는 유인원에게 안내를 받아 체스터의 회사에 입사하려는 과학자들이 모인 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입사를 위한 경쟁이 가득한 곳 플린트는 다시 한번 기발한 발명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후 시간에 흘러 우승자 단 한 명을 뽑는 시간 체스터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죠 이후 체스터는 음식기계를 찾으러 보낸 팀이 모두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접수 그는 플린트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현재 섬 곳곳에 다시 음식괴물들이 나타났다는 체스터 그는 플린트에게 자리를 약속하고 이 일어나는 데 일어날 산анием 자 이제 kaç게ls에서 아estens 약 2일에 investigators Scriptures 혹은 제발 몇gon, 아마도 그럴 테니 플린트는 정지 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받아와 친구들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낚시배가 있었군요 일행은 음식으로 가득한 섬에 입성 기계를 멈춘 줄 알았지만 오히려 섬을 정복하고 있었고 새로 형성된 생태계 속으로 서서히 들어갑니다 웬 딸기도 있었는데 이상한 말을 하며 일행을 놀려주었죠 USB를 먹어버리는 바람에 딸기를 데려가는 일행 더 깊숙한 곳에는 음식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했습니다 체스턴은 이 모습을 만들었죠 체스턴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도 섬에 가기로 합니다 플린트 앞에는 치즈버거미가 등장 그 위로 체스터가 나타나는데요 체스터는 음식들을 모두 괴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행과 동행했죠 브라바리 in your backpack 미스 probably got a mouth full of fangs uh he ate the the bs usb watch out she got a knife made from the berry madam no it's jammed what is your plan i need to get back to my lab the way 아버지는 자신의 가게에서 웬 오이들과 조우 사악하게 생긴 오이들은 정어리를 좋아했는데요 플린트 일행은 계속 나아가 플린트의 연구실에 도착했고 체스터와 하드드라이브를 가져갑니다 welcome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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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t the fate of the world is depending on us to get the hard drive with all that electrified water lay on young lockwood i do build my lab up high to keep the bullies out you were bully too trust them with my success just like you did with that man used to be a bully but he's my friend a bully can never be your friend 후 체스터는 플린트와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죠 save you a ball it's killer killer's due thank you why are you being so weird to your friends you wouldn't understand 진 브렌트 came here to help you we all did remember we worked together 아버지는 한가롭게 오이들과 낚시를 하고 있네요 okay then you want to put one of the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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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eat it's called fishing oh tell ya if only flint liked fishing as much as you got Barry you can't be here oh lockwood how goes the inventing find the machine oh excuse us your friends are distracting you from our mission you need to focus on saving the world it's time to go home now now go fast back 플린트는 계속되는 이간질 속에서 음식기계를 찾아 나섰고 이번에는 타코 커다일과 만납니다 타코 다일 supreme 공격적인 타코를 피해 달아나는데 샘은 타코가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죠 그저 위험하다고 말하는 체스터의 말과 다르게 샘은 음식들이 일반적인 동물들과 같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간질에 넘어가 친구들을 저버린 플린트 샘은 돌아가다가 치즈버거미와 다시 조우 하지만 그들이 동물과 같다 믿었던 샘은 치즈버거미와 교감에 성공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체스터를 싫어할 뿐이었죠 그리고 나타난 체스터의 부하들 플린트는 기계에 usb를 꽂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마시멜로 가족은 플린트의 마음을 돌려놓았죠 이에 흑심을 드러내며 usb를 꽂아버리는 체스터 usb는 기계의 파괴가 아니라 통제권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플린트의 기계를 노린 체스터의 진짜 계획이었는데요 샘은 밥을 설득하고 마시멜로들은 플린트를 구했습니다 플린트는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달았고 하루종일 따라다녔던 딸기는 섬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소집 그들이 하는 이상한 말은 알고보니 자신들의 창조자인 플린트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플린트는 실수를 되돌리기 위해 음식동물들의 힘을 빌려 체스터의 기지로 쳐들어가기로 했죠 제일 먼저 음식 전송기로 음식들을 구하는 플린트 체스터의 부하들이 나타나 전직이 시작되었고 딸기 친구는 수트를 빼서 작용 플린트는 체스터와 마주합니다 체스터는 그의 친구들을 이용해 협박을 시작했죠 홀로그램 분신술을 사용하는 정신나간 제스터를 상대할 방법은 플린트의 우스꽝스런 발명품 덕분에 친구들을 구했고 체스터는 급하게 음식기계를 훔쳐갑니다 하지만 음식군단이 그를 막았으니 밥마저 마음을 돌려 체스터를 배신했고 체스터는 치즈버거미에게 먹혀버렸습니다 플린트는 다시 음식기계를 돌려놓습니다 음식동물들은 모두 터전으로 돌아갔죠 플린트는 그동안 서먹했던 아버지와 낚시를 하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봐도 정말 창의력이 돋보이는 시리즈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시리즈였는데요 1편도 어마어마했지만 2편의 상상력은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1편을 보면서 저런 음식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괜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영화는 단순히 먹는 음식을 넘어 음식이기에 가능한 동물까지 보여주었고 맛있어 보였던 음식들이 귀여워 보이게 만드는 신기한 경험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림도 없지 귀엽긴 커녕 여전히 맛있게만 보이더군요 아무튼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면 꼭 보여주고 싶은 영화 중 하나라고 생각되네요 아직 이 시리즈를 감상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시청해보시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베벳 시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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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